저는 그림 그리는 박노울입니다. 저는 일상적 소재들을 제가 화면 안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저만의 색깔로 다시 재조합하거나 보여지는 그대로를 그리거나 그렇게 해서 평면적으로 작업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등장하는 일상적 소재들은 주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산책을 하거나 하면서 많이 얹는 편이에요. 특히 걸을 때 주로 주변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관찰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재조합해서 다시 화면에 옮겨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보면 화면이 굉장히 매트하고 평면적이게 보여지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제 시각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쪽 눈의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시신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선 처리에 관한 것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마주 봤을 때 편하게 보는 게 어렵다. 뭔가 같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졌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작업으로 풀어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보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걸 내 작업으로 내 시각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렇게 작업으로 이어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평면적인 캔버스에다가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는 있는데 뭔가 입체적인 부분에 대한 갈망 같은 건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원근감적인 부분이나 물체나 사물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구현해낸 방식이 입체로 바뀌었을 때에는 어떤 느낌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구현해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약하다 보니까 늘 이 시각을 보호해야지라는 마음이 한편에 늘 가지고 있어서 색감도 다 너무 쨍한 색을 쓰면 눈이 또 금방 피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래 작업을 할 때 눈이 조금 더 피로하지 않게끔 하고자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채도를 좀 낮추고 좀 더 파스텔톤적인 작업으로 그림을 그리자 해서 그렇게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자신에게 시선이 늘 가 있고 집 안이나 집 안에 있는 사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늘 가졌다면 시선을 이제 조금 더 바깥으로 확장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햇빛 아래 있는 식물들 진짜 밖에 있는 자연들 이런 걸 조금 더 예쁘게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색감을 조금씩 더 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얘네들이 가진 색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봐요.